뭐 모더나 뭐 화이자보다도 파급력이 높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 양호수 임삼월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서림바이오 전의를 이어서 보게 될 것 같고 코드번호는 038-070입니다 현재 시각은 9월 30일 11시 반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서림바이오 말고 삼바가 조금 이슈가 좀 많았죠 그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이런 구간들 이런 가격대들은 조금 좀 눈여겨봐도 되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여기서 갭이 뜨긴 했죠 시가가 한 6% 고가가 7% 근데 이제 21선 저항을 좀 받긴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조금 횡보만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오늘 최근 분석은 저는 여기죠 조금 더 밑에인데 29,500원 뭐 아니면은 28,200원 자리 상당히 조금 괜찮은 자리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지지화 저항점에서 상당히 또 뚜렷한 자리죠 근데 지지화 저항점이라는 거 자체가 좀 주관적인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보기도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사이클 분석이 좀 들어갔죠 사이클 분석이 들어가가지고 어 얘가 이렇게 올라갔고 뭐 이렇게 반등을 줬고 여기서 또 내리었네 그러면은 저는 뭐 한 이 정도 라인을 어 좀 개인적으로는 지지 라인으로서 체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인바이오 치면은 이제 모더나 백신 국내 공급의 눈길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삼바에서 위탁 생산 모더나 백신이 10월달 국내 공급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현 의원은 오전 국민의힘 복지위 위원들 국민의힘 백신 태스크포스 위원들과 함께 인전 송도 함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을 방문한 후 이 같은 전망을 전했다 그래서 삼바의 임원단과 만나 모더나 간의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체결 당시 삼바가 언급한 모더나 백신 100만 회분의 국내 공급 시점과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라고 밝혔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어 그랬을 때 이제 설인바이오도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요 어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로쇼의 이제 cmo 규모가 뭐 200억대에서 4천억대까지 늘어났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 29일 현재 31년까지 예상 최대 수주 물량은 약 13조 3천억 원이다 향후 10년간 최대 10조원 가량 매출 가능성 사공장 완공 이후에 더 큰 규모로 커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1년까지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남겨두고 있어 든든한 먹벌이를 남겨뒀다는 평가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개인적으로 cmo cdmo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대표적인 기업들이라 삼바랑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관심을 깊게 대장주 총대장주로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새로운 기사가 하나 또 나왔죠 어제인가요? 머크와 cmo 계약 의향서 체결 코로나 체인지는 밝힐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삼바는 다국적 제약사 머크와 바이오약품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약 500억 원 정도이고 이번 계약금액은 양산 계약상 구속력이 있으며 향후 본 계약을 체결할 경우 확장된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게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죠 경구형 치료제인데 최근에 머크사가 미국의 머크사가 가장 경구형 치료제로서 몰루피라비르 이게 임상 3상 주요 평가 변수가 11월 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최근에 한국 BNC 국전약품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또 뭔가가 일이 된다 그러면은 파급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파급력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모더나 화이자의 위탁 생산을 맡는다 뭐 그때만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파급력이 높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팩트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아직 안 밝히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만약에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서림바이오는 꾸준히 트레이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 될 수 있어요 머크는 이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미국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고 치료제의 효과와 안전성의 합격점을 맞으면 이르면 연말에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관측한 시점과 들어맞다 그래서 단계적 일성회복을 위해 예방조점율 외에 먹는 치료제도 필수 요소로 꼽고 있다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가 이제 위드 코로나죠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치료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또 파급력이 있을지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서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자리들은 기억해두고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사실 그러니까 21선이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이제 추세가 꺾였다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21선이 이탈이 나오면은 여기 추세가 꺾였다 단기 추세가 중기 추세는 꺾였다라고 말하기는 좀 예매하고 단기 추세가 근데 얘는 21선 밑에 있을 때 조금 매집을 하고 올리는 경향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가격대도 맞다 라고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한번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설인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시 46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이콘텐트리, 일성건설, 그리고 한솔인티큐브 이렇게 세 종목이 나왔고요 오늘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를 찍었죠 찍고 조정을 받았는데 9시 1분에 현재가 5,7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870원, 손절가 5,42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